오늘은 서태지 선배님이랑 같이 공연을 한 날이고 서태지 선배님 콘서트를 우리가 무대를 선거지 어쨌든 나는 이제 그런 게 많았지 분명히 서태지 선배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는 알지만 정말 멋있는 분이구나 정말 공연을 잘 하시는 분 준비하면서도 같이 준비하고 선배님이랑 같이 준비하고 춤도 같이 연습하고 지금 나 독방을 쓰고 있다 지금 나는 너무 힘들다 제가 바쁘게 살았던 것 같다 시간이 좀 있었나? 나도 그렇게 눈물이 흘렀던 것 같다 나도 그렇게 눈물이 흘렀던 것 같다 나도 그렇게 눈물이 흘렀던 것 같다 나에게 감동이 흘렀던 것 같다 나의 교체로 아기 생산하셨어 나의 경기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